1, 2, 3, 2, 3 박성기 전 사장님의 출발 소리에 일렬종대 손님들 봉지 하나씩 들고 직접 뭐하는기고 천원 봉지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 사전 고지 후 진행되며 봉지에 담은 물건은 무조건 천원에 살 수 있다 일단 봉지에 넣기만 하면 천원이란 말씀? 이렇게 좋은 옷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에 날개를 타는 것 같습니다 천원 봉지 이벤트는 지정된 구역에서 진행된다 우리 아주머니 아니오 작정하고 오셨네 엄청나게 빠른 손들림 여의 내가 원하는 옷을 사서 봉지에 넣고 말겠다는 저 의지 성공이다 여기저기 봉지에 옷까지 밀어넣기 바쁘다 봉지 터지겠어요? 안 터져요 일단 이어도 이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조매된 곳입니다 좋은 옷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당오시면 무조건 천원입니다 7만원짜리 15만원짜리 청바지도 오늘은 천원입니다 7만원, 15만원짜리 옷도 깜장 봉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원이라는 사장님 말씀에 살림 좀 해본 여자 1번 봉지에 넣는 신공 발휘 중 이것이 바로 여자의 손질이에요 빨간 옷의 여자 2번도 주부 경력 10번 살려서 옷 넣는 솜씨 발휘하는데 하나 접어서 쏙 두 개 접어서 쏙 반면 남자 1번 네 아니 이게 옷걸이가 있어가지고 옷걸이가 옷걸이가 뭐고 간에 막무가내로 밀어넣고 보는 그대의 이름은 남자 집에서 살리면 영판 안 도와주시나 보네 대체 뭘 버셨길래 일동시선 확 붙들어 매시는 걸까 조심스러운 송가님 대체 뭐길래 천원 이벤트 구역 안에 3백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가 숨겨져 있다 택에 붙은 가격 2만원 빠지는 3백만원 10년 묵은 상탐 가격에 현조도 로또 수준이에요 정말 아주 너무 옷이 잘 어울려서 주인을 만난 것 같아서 좋습니다 3백만원 밍크가 주인을 만났다는 말에 다시 한번 손님들 시선 집중 완전 부럽죠 저거 내가 받았어요 저거 부러움 한몸에 받으며 바로 싸모님 등극 꿈꾸셨어요 혹시? 꿈이 핸드폰 깨지는 꿈까는데 오늘부로 핸드폰 깨지는 꿈도 낄몸 등극 18백까지 세상을 막히셔야만 밍크 못 찾아서 속상한 분들한테 이거 너무한거 아이가? 첫 손님 계산 30초 후 이벤트는 종료된다 7년동안 이어진 규칙이란다 1,2,3 우리 밍크 언니 오늘 제대로 횡재하신다 9,9,10,18 공제 11벌 대단하시다 밤에 아저씨는 딸랑 3벌 그래도 옷 한 벌에 천 원이니 그 어디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알겠어요?